오늘 예산상터 선곡축회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한 반갑습니다 다시 이사 여러분 많이 하세요 오늘 함께해주신 예산국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상터를 찾아와주신 과감생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수인 찬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수인 찬웅입니다 하수인 찬웅 또 기만한 친구 손이 있으세요 자 오늘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다 같이 오늘 저녁에서 하수와 하수인 찬웅입니다 하수인 찬웅 하수인 찬웅 비밀의 활록사이오 하수인 찬웅 그 어떤 색상보이저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데뷔를 하고 나서 정말 수백 년의 행사 지방 문화 행사에 가려고 하고 다양한 공연을 해보는데 정말 많은 분들 울룩도 돕도 깨고 정복패도 제가 진짜 다가 봤는데 근데 좀 다른 의미에서 역대적으로 제일 힘든 행사예요 왜그러냐면 이 정도면 노래하는 데 자꾸 맛있는 음식이 나간다 하수인 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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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동ор 하수인 찬웅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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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금사까지 내 몸담기 일어난 변신함을 다 하러가 번져 말했던가 죽으며 고개 낙동당한 바람이 심한 고개를 쓴 소식이 오해 흐라기 하나 둘 셋 흐라기 사고로 가버려 하나 둘 셋 사랑을 피고사 남 속에 하나 둘 셋 너 혼자 시키려는 사랑을 피고사 홍보야 하나 둘 셋 홍보야 다같이 울지마라 오빠 오빠 나 이빨 짜잔 짠짠짠 짠짠 아내 나갈 길 다같이 너는 지켜오라 별밤 사랑과 비고지는 다같이 성마을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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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은마올 토양강에 다 보리시려 외모 하이 둘 셋 외모 갈대 앞에 슬피우는 둥 우린 세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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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서 너마저 놀라주면 난 나를 끊었잖아 아 그리워서 해방에 소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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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전 전 전 인물 대 말 심지어 대 이마롬 전 전 가득 전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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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가면 하나 둘 셋 넷 세월 가면 길어질까 세월 한 마리 가오 하나 둘 셋 넷 몬정 몬 받은 사랑 자자자자자자 둘 셋 넷 당신 날 버리고 말없이 말없이 또 왔을 때 짜라란 짠짠짠짠 이 몸은 고다 서서 비는 눈물을 흐려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흐려 흐려 인생의 어머니랑 못다하는 사람도 못다하는 사람도 대상 같은데 가린 세월 가린 세월 막일 수는 없지 않느냐 가만치 천천히 없구나 어딜 어딜 가앉는 가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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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희생이라 이별이 이별이 아니더냐 울지마 하나 둘 셋 넷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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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하 주 하하하하 오늘 안 되신 여러분을 대단히 영사드리면서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보내드린 영상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싱도맥이 마지막 곡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상복음의 명령과 대단히 영원, 고맙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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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